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트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인형 화분 만드는 거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게 가장 재미있었습니다. 부모님 되었습니다. 브이센터 간 것도 재미있었습니다. 경진이 파티한 것도 재미있었습니다. 누구든 여기에는 반다니아 가티하니까 좋아해요. 여기서도 반다니아 많이 좋아요. 꽃꽂이 원예활동이요. 꽃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. 알꽁이. 바다가 튀는 게 재미있어요. 정신 수요일. 앞으로도 신나게 지내자. 반다운이 키나게 지나다. 크지만 잘 보면 감기 좀 쓰면 좋겠습니다. 정신 한마디 잘해. 노력해서 집중하자. 오빠들 언니 내가 그동안 운동 때문에 참가 많이 못해서 미안하고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도 같이 계속 청춘했으면 좋겠어. 2010년도 참춘 파이팅!